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KCBC 온라인 교회에서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임직자 선출을 위한 임시공동의회가 지난 주일에 은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임시공동의회 결과 모든 후보자들이 각각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선출됐습니다. 5월과 6월에 임직자 훈련 과정을 거쳐서 8월에 임직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된 일꾼으로 준비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서경호 이진주 선교사 파송식이 지난 주일에 있었습니다. 서경호 이진주 선교사님은 필리핀으로 파송돼 고아원 설립과 돌봄 사역을 하실 예정입니다. 선교사님께 파송장을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며 선교사로 파송했고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후원자 모임이 다목적실에서 이어졌습니다. 기도 후원자 모집을 로비에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4월 29일에 필리핀으로 출국합니다. 피아노키 프로젝트 이름을 공모합니다. 피아노키는 교회 건물과 인접해 있는 피아노 건반 모양의 부지를 비공식적으로 사용해왔던 말입니다. 이 피아노키 부지를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으로 마련하고자 다음 세대 운동시설, 성도관 교재 및 피크닉 공간, 어린이 놀이터, 다목적 야외 공간, 계단식 관람시설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F 주차장을 포장하고 추가로 주차 공간을 확충합니다. 이렇게 조성될 다음 세대와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의 이름을 공모합니다. 로비 벽면에 피아노키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홍보관이 설치됐습니다. 홍보관을 방문하셔서 세부 내용을 보시고 적합한 이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니어 사역원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인생 한 컷 사진 촬영을 해드립니다. 시니어분들의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한 장의 사진으로 담는 이번 사진 촬영은 교회 앞에서 야외 촬영으로 이루어지며 사진은 액자에 넣어드립니다. 선착순 150명에 한해 4월 28일 주일부터 3주간 촬영하며 오늘 로비 부스에서 등록을 마감합니다. 더센트 365 5월 6월호가 발간됐습니다. 5월과 6월에는 사도행전 말씀을 1장부터 28장까지 묵상하면서 초대교회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와 제자들의 복음 전파 사역을 살펴보게 됩니다. 큐티와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로 세워지시기 바랍니다.